지금 뒤집어져야 돼요. 이런 식으로. 이거는 뒤집으면 몸이 편한 거 같아요. 편한 거. 뒤가서 편한 거 같아요. 여기 집을 잡으면 안 되죠. 나오면 발 빠져요. 거울을 잡아야 돼요. 걸거나 발이 다 빠져요. 이걸 밀어요. 밀면서 이 다리 밀어주면 밸런스 나오려고 생각해요. 골반을 밟어요. 다리가 골반을 밟고 왼발이 뒤로 들어가요. 이렇게 골반까지 들어가고 다리 떨어트리면서 여기 잡아야 돼요. X가 들어. 대략 X가 들어. 이렇게 잡으면 허벅지 다 쪄요. 쪄고 상대방이 일어나면서 이 왼손 놓고 이 벽사에 쪄요. 이렇게. 가방 당겨서 상대방한테 뚫어. 이 솜에 없는 쪽으로 굴려. 일어나면서 오른팔 잡고 일어나요. 이쪽 부릅으로 눌러주세요. 팔꿈치를 더장이 없어. 다 버려주세요. 팔꿈치가 더장이 없어. 솜에 땡기고 무릎을 땅에 찍어. 엉덩이가 슬라이드. 엉덩이는 몸에 붙여야 돼요. 엉덩이가 붙이고 허벅지 타고 내려오세요. 타고 내려오고 이 팔을 몸으로 밀어요. 그리고 그리고 나이스. 엉덩이가 앞에서 이 다리로 살짝 일어내줘요. 이 상대방 앞으로 저항하고 오면 바로 골반이 돼. 이 다리 뒤 문자가요. 1. 2. 발도 걸어져서 안 떨어지게. 엉덩이가 덮어져서 오른발이 목을 내려가야 돼요. 역사. 다른 곳에서 두리고 두리고 오른발을 접고 일어나고 옆목으로 옆으로 눌러요. 팔꿈치 겨드랑이 찍고 무릎을 땅에 찍으면서 엉덩이 몸에 붙이고 슬라이스. 이 팔을 복무늘로 이리 더ividade. 이러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약간 더 위로 던져야 돼요 던지고 불을 해야 해요 던지고 이 다리를 바지를 잡아줘요 이발 이발이 잡고 던지고 이발 밀면서 왼 comb을 깨면 돼요 들고 일어나니까 그냥 본인으로 가라앉히게 하세요. 잡아당기면서 들어올리고 머리 위로 돌리고 이렇게 놓고 위반이 시작해요. 또는 발목. 바로 들어올려요. 내달려서 나 이 위반을 하나 돌리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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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보시면서도 자막제공자 진짜 잘한다. 물이 일어났는데. 해봐. 아 이렇게. 이걸로 잘.